손흥민은 카타르 월드컵부터 줄곧 착용해온 보호대를 벗고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풀타임을 뛰면서 유효 슈팅도 1회에 그쳤다. 손흥민은 이 경기 전까지 맨시티와 15차례 만나 7골 3도움을 올렸고,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 각각 1골 2도움을 활약해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다. 반면 맨시티의 전방을 책임진 괴물 공격수 엘링 홀라는 이날도 득점골을 가동했다. 리그 20 이후 골을 기록한 홀라는 2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 손흥민의 골 기록 23골에 1골 차로 바꿔섰다. 이번 패배로 토트넘은 승점 33점에 머물며 리그 5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2위 맨시티는 승점 42점을 기록, 1위 아스널을 5점 차이로 추격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 출전으로 프리미어리그 25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2015년 토트넘 이적 후 매시즌 주전으로 활약하며 달성한 기록이다. 손흥민이 풀타임 활약한 토트넘이 후반 4골을 내주며 맨시티의 역전패 당했다. 지난 경기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0대2로 패배 후 2연패에 빠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가라앉았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6의 평점을 매겼는데,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서 로메로 5.8, 유리스 5.9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4골을 실점한 수비, 골키퍼에 이어 손흥민 역시 공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를 받은 셈이다. 중앙步 사이드 컴퇴과 2연패의 김웨ék, if the first day when the first day is bo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